오늘도 역시 대중수습이 안된다. 난 이제 괴물이 되어버렸다. 못 끝날 것 같아. 이제 복수 심의하는 내 성격이 바뀌었어. 누가 어디 가뒀을까? 15년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. 단체받은 자한테 복수심만큼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. 한번 해봐. 육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싸운다고 했지? 오대수씨! 복수가 다 이뤄지고 나면 어떨까? 아마 숨어있던 고통이 다시 찾아올게. 아아아아아아아악!!!! 욕수가 큰 나면 우대수로 돌아갈 수 있을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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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